우리 어머님 나에게 가지고 싶은 꿈을 안고 하늘 높이 오르라고 예쁜 꿈들이 있었죠 지금 내 마음엔 없지만 2학년 후반 그때 아이들은 아직 꿈을 키울까요 성탄절 총소리에 눈물 흘릴 줄도 알았었죠 하지만 나 이제는 너무 다를걸요 우리 할머니 가끔씩 비난을만 바라보시죠 이젠 주인 될 수 없는 젊은 날 그때를 생각하나봐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왠지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난 아닌걸 멀지 않았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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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